이원석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이제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수사를 빨리 이제 좀 진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검찰에서도 수사팀을 이제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이제 그 양쪽에서 다 욕먹고 있는 그런 이제 형세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로부터도 지금 이제 욕을 먹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욕을 먹고 있는 중인 것인데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던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희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약속 대련을 위해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입장을 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 대련이다라고 하는 게 뭔 뜻이냐.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한 마찬가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에서 특검을 통과시키기 전에 수사 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민주당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 자체가 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희석이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검찰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인데 어떻게 특검을 밀어붙일 수가 있냐. 사실 이제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한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들이 그런 식으로 어거지를 부려가지고 만들어놨던 공수처.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공수처를 만들어놨던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지금 최상병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지금 진행된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뭔가 좀 미흡하다. 수사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가지고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모르겠는데 지들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공수처까지 만들어놨는데 공수처 수사도 안 나왔는데 특검을 하자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공수처의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고발했던 게 작년 9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고 바로 이제 특검법을 발의했거든요. 9월 7일 날. 이게 이제 방증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은 공수처가 됐거나 검찰이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특검을 해가지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써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이제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지들이 생각하기에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밀어붙이는 특검에 대한 어떤 당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속 대련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마이 뉴스 또한 마찬가지로 약속 대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단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냐 민주당이 특검을 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무식한 소리죠. 그렇죠. 바로 직전에 총선이 끝났습니다. 4월 10일에 총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기간 동안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가 힘들죠. 그거는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이게 잘못된 거겠습니까. 오히려 얘기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중에 어떻게 또 바라보는 게 있냐. 이걸 이제 약속 대련이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이다. 이렇게도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찬대가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검찰과 대통령실 양측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닐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경호 여기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새 과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제 갈라치기인 것이고 프레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좌천설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공교롭게도 송경호 이제 그 지검장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좀 약간 출석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입장을 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난 직후에 이제 좌천설 이런 얘기까지도 또 막 기사가 나오고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과 대통령실 양측에 이제 그 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슨 뭐 한동훈과 이원석과 송경호 세 사람이 지금 팀을 짜가지고 새 과실을 한다. 이거는 박찬대의 이제 망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뭐냐.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어요. 어떤 입장에 나왔는지를 보니까 검찰의 입장을 모르지는 않지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대통령실 관계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좀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 입장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도 고발이 이루어졌으면 그냥 고발이나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뭐 딱히 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뭐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영부인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뭐 다르게 얘기하면 또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검찰 같은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가지고 절차에 따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또 익명을 통해가지고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법과 원칙과 상식에 대한 거를 또 훼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얘기는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아예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적절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지금 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고발이 됐던 것이 서울의 소리에 그 저기 그 백머식이 하는 그 희한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고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청탁금지법을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슨 명포뺌이니까 그걸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애당초 그런데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명백하게 처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100%거든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어떤 처벌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안 당하는 것이죠. 법 자체가 그거를 처벌을 못하게끔 되는데 어떻게 이거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00%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해고, 해고. 그 결과 알아보니까 수사를 했더니만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입장에 나오는 게 훨씬 더 모양새가 좋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는 게 왜 이렇게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좀 제가 막 그 이상의 단어까지도 떠오르는데 왜 이렇게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것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냐. 그것도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처벌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인데 최재형인가 뭔가 하는 그 이상한 목사가 가서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북한에 대한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기조가 최재형의 어떤 디올백을 전달한 걸로부터 결정됐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무슨 퍼주기로 했습니까? 무슨 햇볕 정책을 했습니까? 오히려 강경 기조를 가지 않았습니까? 최재형이가 못 놓으면 청탁을 했는데 누구를 꽂아달라고 했습니까? 뭔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 얘기도 그런 것이 없고 대북에 대한 얘기, 북한에 대한 얘기밖에 없는데 어떤 측면으로 생각해 보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 12월 달에 고발했던 거 이거는 그냥 어떤 겁니까? 100% 무혐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특검을 하겠다 정책으로 이용해 먹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 강경하게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또 비공식적으로 측근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9월 달에 내가 임기가 끝나는데 9월 달 끝나기 전까지 이거 반드시 내가 처리하고 가겠다라고까지 의지를 비췄다라는 거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차라리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관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동원해가지고 완벽하게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끝내버리는 게 민주당의 특검을 밀어붙이는 거를 우리가 뒤집거나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건수가 되는 것이지 대통령실 관계자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이 튀어나와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왜 이렇게 이게 참 이게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참 답답하게 진짜 놉니다 그래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창원지검을 가지 않았습니까? 창원지검에 가서 이례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냈었냐 이화영의 어떤 그 술판 논란에 대해가지고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민주당에 대해가지고 좀 강경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도 다분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생각이 있어서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 대해가지고 강경한 발언을 내놨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까지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딱히 뭐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누가 됐든지 간에 수사를 명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딱 그 모양새가 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해서 직경을 날렸던 거 그 어떤 배경이 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했었을 때 더 뭔가 좀 편향되지 않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까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괜히 여기에다가 대통령실의 관계자라고 하는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인간이 튀어나와가지고 뒤통수를 맞았다 이딴 소리하니까 언론들이 또 이거를 가지고 약속대려다 보다 막 이렇게 했을 수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일 최선이 뭐냐 민주당은 뭐가 됐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 특검 박을 밀어붙일 겁니다 그건 기정사실이 돼 있잖아요 그럼 전략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상 이 현실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한 수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둔 거예요 특검 하기 전에 검찰이 나서가지고 명확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거보다 더 좋은 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무혐의로 끝냈다 그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오버해가지고 또 특검으로 밀어붙인다 했었을 때 역풍이라도 불게끔 해주는 거 그게 사실 최선이었는데 글쎄요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은 제발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니죠 어느 누구한테도가 아니라 민주당한테나 도움이 되는 수입니다 어디다가 대고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대통령실이 검찰을 어떻게 하는 거냐 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참으로 진짜 깝깝깝깝하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